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만났습니다.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글로벌 펀드 7차 재정 공약회의 참석을 계기로 두 나라 정상이 만났다고 밝혔습니다. 당초 윤 대통령은 회의 참석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추가로 초청받으면서 짧게 연설도 했습니다.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웃으면서 1분 가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. 당초 윤 대통령은 집에서 만나서 예전에는 어디서 안전히 되었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